안녕하세요 오늘은 CWA 파트 A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분 영상 소개해 드리려고 찍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월 4일날 왔다고 하네요 즉 어제이죠 어제 보고 바로 합격 하신 분인데 요즘 파트 A가 많이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 하신 분입니다 점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축하드립니다 요즘 어렵지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시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나 강의 문의 있으시면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-mail 이랑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-mail 이랑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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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-mail 이랑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